대전과 충남지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서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70%가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23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대전에서만 14건의 구급대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병원들은 응급실 병상 규모를 축소한 한편, 대전, 충남지역 5개 병원에서 150여 명의 신규 인턴이 임용을 포기해 임용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